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. 이번 영상은 아산세계꽃 식물원의 모습입니다. 저와 꽃구경 한번 해보시죠. 여기 입장료는 8,000원 인데요. 그 8,000원의 입장권을 가지고 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 나무가 티트라는 나무인데 1,500원이 간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인적으로 이곳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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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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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아산세계꽃신물원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